저희가 한 번 lg와 sk의 배터리 전쟁에 대해서 한 번 뉴스 네. 한두 번 했죠. 결국 lg가 승리를 했습니까 사실은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lg가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sk가 맞소송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달에 미국에서만 한 달에 100억씩 들어갑니다. 소송비가 그렇게 뉴스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sk 측의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불이행 등을 인정해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폐소 예비결정 이것은 이니셜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법적인 용어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기 폐소 예비결정이라는 게 추가적인 변론 절차 이런 거 없이 최종적으로 sk 니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정을 할 것을 예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itc의 조기 폐소 결정이 최종 결정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는 10월에 itc 최종 결정에서 폐소가 확정이 되게 되면 sk 측은 미국 내 배터리 부품 등을 수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배터리 공장 자동차에 납품하는 전기차에 납품하는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10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sk 측에서도 미국 정부에다가 이거 중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0%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확률이 0%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다른 사례를 보면 미국 정부가 어떤 일방의 회사의 편을 들어서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뭐냐면 작년 4월에 국내 1위죠.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화학이 itc 지금 말씀드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다가 델라웨어주 itc하고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다가 배터리 국내 3위 업체인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핵심이 뭐냐 sk가 lg 직원들을 빼가면서 lg가 확보한 공정기술도 같이 빼갔다. 기술을 이제 유용했다 이런 건데 이 어제 이제 나온 결정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인 판결을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하는데 니네들이 직원들 pc에 이거 다 지웠고 포렌식 협조 하라는 게 안 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헌데 lg의 어떤 주장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정당은 왜 그런 거 다 지웠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sk에서는 무슨 소리냐 급여 더 줬고 복리 우생 더 준 죄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0월 최종 결정에서 lg화학이 승리를 거둘 경우에 미국 내의 어떤 자동차 향 2차전지 업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어떤 판세는 lg화학이 굉장히 기존에는 강하죠. gm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이제 lg가 승소를 하게 되면 미국 내 배터리 상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안까지 가기 때문에 양사관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이라든지 합의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라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 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종의 합의안을 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lg화학은 여유가 생긴 거죠.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년 동안 축적한 우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거에 방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년 동안 축적한 우리의 소중한 지적재산권. 앞으로 sk이노베이션 sk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업이라도 우리의 30년 동안의 노하우에 대해서 이러한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시도할 경우에 우린 철저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2차전지가 사실 제2의 반도체다 이런 얘기를 나올 정도로 글로벌이 지금 보면 굉장히 경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내만 하더라도 삼성이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lg가 하고 있죠. sk가 하고 있죠. sk가 3위라고 볼 때 1 3 4위가 다 하고 있는 거 거든요. 사실 어떤 산업에서 반도체 이후에 1위에서 4위까지의 기업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를 했고 현대전자가 했고 lg 반도체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lg 반도체와 현대전자가 사실상 구조조정 겸 빅딜이 되면서 지금의 하이닉스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lg의 입장에서는 지금 땅을 칠 겁니다. 그때 lg 반도체를 포기하게 된 거. 정부 전지 폰이 지금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lg 사람들은 생각할 계열성이. 그래서 2차전지에 관련해서 만큼은 우리가 독보적인 1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집념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sk이노베이션하고 소송 전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lg그룹의 입장은 굉장히 강할 것이다. 오늘 장이 열리면 이 소송 중간 결과에 대한 어떤 영향이 주가에 반영이 될 렌지 lg화학의 주가 또 sk이노베이션의 주가 또 관련 sk에 줄된 업체 또 lg화학에 줄된 업체들의 주가도 아주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 많이 물어져야 되겠네요. 보니까. 네. 좀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송 비용만 한 달에 100억씩 들어갔 다고 하니까 이거 패소하게 되면 다 물어 주고 기술을 주출해.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글쎄요. 미국에서 이게 소송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사전에 미국 로펀만 그냥 배불린 거 아니야. 소송 비용이.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썸네일에서 잠깐 보셨다 시피 갤럭시 g 폴더가 미국 등 해외에서 아주 굉장히 잘 날아가는 모양이에요. 완판입니다. 완판. 미국에서도 완판. 한국에서도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없어요. 거기다가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출시 첫날에 다 매진이 됐는데 사실 이 디자인 가지고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여성 취향이다 글쎄 이게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해외에서는 아마도 기존에 나왔던 이렇게 옆으로 펼치는 갤럭시 폴더블보다는 훨씬 더 인기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확신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갤럭시 폴더블를 이제 옆으로 켜는 것 첫 번째 나온 걸 이렇게 좀 해보니까 좋긴 좋은데 굉장히 강건을 하더라고 사라고 그런데 약간 갬성이 약간 아저씨 갬성 같은 느낌 아 그래요 네. 느낌상 이렇게 검은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묵직해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여성분들이라든지 젊은 물론 가격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훨씬 더 대중적인 어떤 폰으로서의 자리매김은 가격과 더불어서 디자인 측면에서도 여성이라든지 젊은 분들의 감성에는 이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건데 어쨌든 물론 이제 공급을 좀 조절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디자인이 이제 비교적 대중적인 디자인에다라는 평가를 받는 데다가 미러 퍼플 미러 블랙 미러 골드가티 색상이 또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또 톰 브라운 같은 이제 그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주 소수가 또 만들기도 조금 안 들립니다마는 어떤 그런 마케팅에 대한 이슈를 삼성전자 에서 제대로 한 것 아닌가 그런 평가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본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게 반응이 좀 들을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해외 쪽에서 들려온 주말의 뉴스들은 갤럭시 z 플립이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고 대중적으로도 가격이 150만 원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를 끌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뉴스플로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중에 갤럭시 삼성에서 내놓는 폴더블폰의 어떤 대중적인 인기 이런 것들에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잔말이에요. 그런 주식들도 오늘 아침에 좀 지켜봐야 될 대목 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품 소재 장비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폴더블 중에 갤럭시 z 폴더 z 폴더가 아주 잘 나간다는 소식을 제가 두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역시 트럼프 아니 주식 투자하면 10% 감세를 해준다. 주식쟁이 주식쟁이. 부동산 제거로 소문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 난리 날 텐데. 그런데 제가 거래기술인가요 그 책을 읽어보고 또 방송 책쓰느라고 여러 차례 길쳐서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방송에도. 트럼프 주식쟁이에요. 주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동산쟁이 아닙니까 가업이 부동산이고 또 워낙에 큰 프로젝트를 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서전 성격의 그 책을 읽어보면 자기 주식 대리인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것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식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확정적으로 지금 한 건 아닌데 백악관의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을 위한 추가 감세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체로 고위당국자의 언급을 통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한 10% 정도 세금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이거예요. 연간 소득 20만 달러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만 달러의 주식 투자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들 뭐 5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렇게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하긴 좀 그러니까 20만 달러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국민소득이 미국 기준으로 미국이 한 6만 달러 되잖아요. 6만 달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6사 24. 3인 가족만 돼도 20만 달러 정도 되니까 이걸 여기까지를 이제 중산층의 상단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 세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401k라고 직장 다닌 사람들 연금을 주시고 운용하고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외에 그냥 개별적으로 내가 계좌 투구하는 것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구체화 되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하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대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번에 같이 총선이 이제 진행이 된답니다. 미국 국회의원 선거도 일부가 대통령 선거 같이 진행이 되는데 슬로건이 이거예요. 세금 덜 내려면 공화당 찍어라. 왜냐하면 하원에서 이런 감세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서야 돼 아닙니까 . 그러려면 대통령은 트럼프 찍고 지역구는 공화당을 찍어야 니네들 세금도 깎아준다. 이런 이제 슬로건 이 이제 준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쭉 하락을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미국 다우지수 s&p500 이런 거 다시 상승반전을 했죠. 미국 주 시장에 세금 깎아준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재료가 어디 있겠어요 . 그래서 미국 중시의 얘기는 이제 곽도기 부장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종목들이 더 튀었냐. 중국이라든지 이런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는 기술주들이죠.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이런 대형 기술주들 강세를 보였다 이런 건데 미국 야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마이클 블룸버그가 다시 좀 부상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힐러리 크린턴 전 누굽니까 퍼스트레이디자 공 장관 그러면서 지난번에 트럼프한테 석패했던 이 사람이 마이클 블룸버그의 러닝메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부통령 대통령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블룸버그 대통령의 힐러리 부통령 그리고 이 페어로 이제 당내 경선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세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블룸버그가 늦게 들어갑니다마는 이제 힐러리 크린턴이 같이 도우면 당내 경선에서만큼은 이긴다. 그런데 과연 이 패가 좋은 건지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별로 인패 같은데. 또 나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8년 동안 퍼스트레이더가 상원의회 에다 국무장관. 국무장관이 실질적으로 2인자 아닙니까 거의. 거기다가 대통령 후보 떨어지고 또 부통령을 해. 그렇죠 저는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은데. 꼭 무슨 미드 있잖아 그거. 하우스 오브 카드요. 하우스 오브 카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글쎄 우리 정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정치공학적으로 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평가가 나왔고요. 부티지지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동성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미국 내 어떤 문제제기 같은 것들이 일부 나왔는데 부티지지는 그래도 나는 나의 허지번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개적으로는 당연히 오케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막상 여기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표의 위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가 물론 정프로가 얘기하듯이 실제로 표를 던질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것들은 공격을 받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기회가 된겠다. 조금 Help Scroll Office 배고 쉐싹 персон journeys 赤 결